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얘기는 아마 저도 올해 거의 하루에 한 10번씩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로 올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졌던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용 국무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총정리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하고 이게 미칠 영향들 그리고 뭔가 조금 오해를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섬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공인노무사회 박영규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오늘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급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8,35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되는데요. 이걸 월급 근로자나 주급 근로자에게 줄 때는 환산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던 주유와 관련된 주유수당을 포함하느냐, 주유시간을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행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 시행령이 소정근로시간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에 이 주유시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는 이 주유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근래에 했던 거고요. 한 최저임금이 한 30년 운영됐거든요. 이 기간에는 다들 당연히 주유시간은 포함된다. 이렇게 해왔던 게 법원에서는 법 문안을 보고서는 이건 포함 안 된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동안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던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는 좀 논란을 해소한다. 그렇죠. 종식한다. 이 차원에서. 사실은 주유와 관련돼서는 논란이 없어 왔는데 근래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6.4%, 10.9% 오르다 보니까 주유수당이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수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된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렇군요. 주유수당은 그동안 계속 줘왔던 거고요. 최저임금에 계속 포함이 돼 왔던 건데. 맞습니다. 법으로 물론 딱 규정이 돼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주유가 유급으로 돼 있는 거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를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게 1988년도인데 이때부터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주유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명문화한 건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 최근에 작년 올해 두 번 연속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명문화가 되는 거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수치상으로 실제로 비용 부담이 사업주들한테 얼마가 확 늘어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에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면 늘어나는 건 없죠. 원래 주고 있던 거니까? 그렇죠. 줘야만 되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주유수당 정도 해당하는 비율 최저임금에서요. 16.8%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나요? 네, 17%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유시간을 소정근로, 월 소정근로에서 빼면 기존의 월급 근로자들은 17%의 임금, 최저임금 삭감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계에서 그렇게까지 부용 부담이 크다라고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론가, 이 부분의 부담을 좀 기업주들의 부담도 좀 줄어주면서 또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정휴일이라고 노사 간 합의한 휴일도 원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 시간에 포함됐었는데 행정해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국무회의가 한 번 더 연장된 거는 약정휴일까지 놓는 건 좀 과하다라고 봐서 약정휴일은 뺐고요. 주휴만, 주휴 시간만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최근에 현대모비스였던 것처럼 신입사원 초봉이 5,700이 넘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약정휴일수당 문제도 그렇고 주휴일수당 문제도 그렇고 등등이 다 이 복잡한 임금 체계에 있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임금 체계의 문제가 좀 큽니다. 아까 5,400 연봉인데 최저임금 문제라는 것은 그 사업장의 기본급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들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해왔냐면요. 장시간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연장약을 휴일구를 하려면 할증해서 줍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는데 이 통상임금 기준이 보통 기본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낮추고 그래서 할증되는 임금도 낮추게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노사가 서로 윈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만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라 노조도 사실은 거기에 동조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노사가 같이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OECD 최장 노동국가 2위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69시간인데 연간 이걸 1800시간으로 줄이자라는 게 현 정부 목표였고 그래서 노동시간 줄이고 노동시간 줄인 만큼 고용을 늘려보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 되게 좀 현재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을 새로운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서 일자리를 더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거니까요. 단기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효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한번 가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사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었고 재계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호동 무임금이니까 주유수당은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지. 그건 그래. 파업도 문호동 무임금이 적용되면 임금 안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주유수당 이 문제를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를테면 아주 경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호동 무임금 원칙은 예전에 우리가 파업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 도서관계라고 노동자와 관련돼서 파업을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의 일반 임금 지급 원칙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을 안 해도 주는 그런 임금은 제법 많습니다. 연차휴가 쓰시면 쓰더라도 임금은 주거든요. 연차휴가도 유급휴가고 유급휴일도 많고 근로자의 날도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을 빗대서 이번 주유 문제, 주유수당 문제를 하는 것은 좀 적합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임금은 노동을 제공해야 받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맞다. 그렇지만 주유 문제, 주유일 문제나 주유수당 문제에 문호동 무임금을 탁 대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게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적용됐던 게 주유시간, 주유수당이라는 건데 벌써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65년 됐죠. 65년, 70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유수당이 만들었던 건 당시 열악한 근로자들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지원한다는 차원이었던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건데 그럼 65년 된 이 제도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는 것도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예로라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내년이 100주년 되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게 1주 40시간 노동에 1주에 2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주 유급휴일을 주는 게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을 없애는 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65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근로기준법이 시대에 따라서 법명에는 있지만 법문에 있지만 잘 안 지켜져온 게 더 크거든요. 이제 근래에 들어서 안 지켜지던 것들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상공인이나 영세사업주 많이 만나거든요. 요즘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걸 주유수당 문제나 주유일 문제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접근하면 사회적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나 체제임금의 속도 조절 이런 등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의 근간을 흔드는 쪽으로 가면 좀 더 큰 문제,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